예 확 올라왔어 오늘 또 추운데 자 달려봅시다 자 달려봅시다 자 달려봅시다 동선걸려서 춘나라 들어가서 너가리 갑시다 입은 안얼었나봐요 입은 안얼었나봐요 입은게 젖구락이 없어 아니 오랜 지금 한 6년만에 여기가 불편하긴 하네 생각보다는 펴고 싶어 지금 추웠나봐 풀헬메 쓰고 그렇지 여기는 그런대로 괜찮아 손이야 손 손도 괜찮아 엉덩이 지금 똑같은 장관 자꾸 쓰니까 얇아졌어 어우 둘이 손잡고 다녀요 왜 크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헤헷 흐흐흐흐흐흐흐흐흫 어흐흐흐흫 뭐야 몇 명이죠 세 둘 네 여섯 골카충에 탔고 ㅎㅎㅎㅎㅎㅎ 이거 나무 땡기는 거 아니야? 역시 열이 별로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열이 안 돼 바꼈지? 싸늘하게 싸늘해 양반데? 와 크기 크다 어깨가 벌써 안 먹었어? 엄청 크다 안 맞으면 얘기해 내가 입을게 안 맞으면 해볼게요 안 맞으면 고소기한테 좋아 밥 먹고 싶은 사람 샌드위치 드시고 싶은 사람 괜찮네 먹었잖아 야 그게 입어 쪽팔지마 그렇게 안 커 너 감자튀김 오 잘 어울리네 오 잘 어울린다 야 괜찮아 그리고 허리만 좀 저거하면 돼 허리 줄이면 되겠다 이렇게 줄이면 되겠다 허리 줄이 너 만들 뒤돌아봐 많이 크다 조금 커 왜 말린다 괜찮아 아니 이거 입으면 이렇게 걸리는다 아니 이제 손을 손을 이렇게 해야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 등등인데 사각비트였는데 사이즈가 뭐야 저게? 파이벡스 파이벡스 파이벡스? 파이벡스라고? 아메리카 파이벡스 아니 어느 브랜드 내가 파이벡스 가죽은 좋아 보인다 재킷은 진짜 좋아 보이네 주철이 탑 났어 지금 오 오 오 더 잘 어울린다 오 오 야 야 주 주 손 공사 빨개 공 산다 그 우리가 언제 입으려고 이렇게 큰 걸로 넣었어? 아 이거 잘못 안거지? 이불을 산거지 얘는 더 지우려고 그랬더니 너 때문에 잘못인거지 오 오토바이 덮으려고 산거예요 아 포 너무 세계로...